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정말 어질어질한 사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찾은게 아니고 제보가 들어온 겁니다 핫살임 지금 당근에 난리가 났어요 가보세요 이래가지고 봤는데 이야 뭐 그리고 웃긴게 이게 당근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러니까 제가 못찾은 겁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한번 봅시다 제목 백수 남친 먹여 살린다고 빗더미에 앉은 처자 아니 여야 너 도대체 왜 이러고 사니 인생 망한다 원지 수원 모텔 너무 비싸요 남친 보려고 일주일에 6일을 대구에서 올라오는데요 인간적으로 수원 반값 이거 너무 비싸요 일요일 하루 딱 빼고 매일 수원에서 자고 또 아침마다 대구로 출근을 하니까 출혈이 너무 큽니다 매일 올라와서 아침마다 대구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희가 수원역 근처에서 자는데요 제 출근 때문에 그래요 하루 반값이 12만원이라 나올 때도 있거든요 혹시 이 근처에 좀 저렴한 모텔은 없는 걸까요 그리고 컴퓨터 같은 건 없어도 되는데 남친은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또 뜨끈한 장판이랑 에어컨은 꼭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한 5만원 미만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뭐 로션 같은 건 없어도 되고 뭐 콘돔도 없어도 되고 세정제 뭐 고데기 그리고 TV도 마찬가지 없어도 됩니다 그냥 카드 개선받아주고 수원역에서 가까우면 돼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수원역에서 더불어 8분 거리에 있는데요 맨날 저 혼자 반값을 부담하니까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아씨 대구는 4만원이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수원은 진짜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흠 그거 달빵으로 잡으면 그나마 싸요 한 달에 한 55만원 정도 할 거야 어? 혹시 달빵이 현금 말고 카드도 받아주나요? 달에 55만원 정도면 엄청 싼 것 같은데 저는요 지금 일주일에 최소 40원 쓰는 것 같거든요 한 달에 한 160 쓴다 이거네 그죠? 카드 뭐 그것까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금만 썼거든요 근데 카드를 안 받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아 그리고 대신 청소는 3일에 한 번밖에 안 해주더라고 3일에 한 번이요? 그럼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해야겠네요 근데 월 55만원이면 청소 직접 하는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 수원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나 서수원 버스 터미널 바로 옆쪽으로 보면 좀 있거든요 그 이마트 옆에 모텔촌이 하나 있는데 한 4만원짜리 방들 되게 많더라고요 밖에 그렇게 써있더라고 들어가본 건 아니고 그리고 수원역 가까운 곳이라면 그 터미널 인근으로 한 번 와보세요 앗!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러니까 매일 수원에서 대구까지 출퇴근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헐 돈도 돈이지만 진짜 힘들겠다 네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힘들고요 또 매일 지각을 하다 보니까 월급도 깎이고 욕도 처먹고 이러저러 난리가 났거든요 아니 저 까딱하면 잘릴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 남친은 그냥 수원에서 살아라 이러는데 물론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죠 근데 돈도 없고 집도 없어서 우선 남친 어머님한테 허락을 받고 다 같이 살자 이러는데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차라리 남친이 자취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할 일도 없다 그러거든요 안 나올 거래요 아우 근데 막상님이 그래 알았다 내가 들어가서 살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미안하지만 분명 다른 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그냥 하는 빈말이야 거짓말이지 역시 그렇겠죠 그래서 같이 사니 어쩌니 저런 소리를 해도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수원에서 살라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부모님만 같이 살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님아 그러지 말고 그냥 대구의 방을 하나 알아보시는 게 어때요 남친 보고 왔다 갔다 하라고 해 그럼 수원이 아니라 대구의 방을 알아볼까요 그 어디야 매교동 꽁꽁 한의원 뒤에 무인텔 있던데 거기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수원역은 메인 스트리트라 당연히 비싼 거죠 아씨 저 근데 매교동은 너무 멀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밥값을 매번 님 혼자만 내는 겁니까 아니 그 새끼는 뭐하는데요 야 여친이 대구에서 매번 왔다 갔다 하는 거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가 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수원 지리도 잘 모르는 여자가 이 먼 길을 와서 매번 모텔을 찾고 그러는데 그래도 지가 사람이면 절대 이럴 순 없는 거라고 아니 잠깐만 나 촉이 좀 이상한데 설마 이거 말고 다른 모든 비용도 쓰니까 다 내고 있는 건 아니겠죠 데이트 비용이랑 차비랑 식비랑 전부 다 제가 부담합니다 또 데이트 장소도 제가 다 알아봐야 되고요 가끔 남친이 대구로 오긴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차 예약 차비 주는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결제 이런 거 다 제가 해요 저희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모텔을 가는데요 이거 역시 제가 다 부담하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남친 용돈도 제가 줘야 되고 어머님한테 드리는 선물 비용까지 전부 다 제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또 가끔 수원에 사는 지 친구들 봤을 때도 제가 다 내고 그래요 미친 이건 남친이 아니라 아들내미 키우는 거 아니야 크크크 그래요 아들 많네요 남친이 아니라 아들 같을 때가 많아요 아씨 오늘도 야 2만원 없어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쓸 건데 라고 물어봤더니 예전 직장 이사님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택시비로 달래요 만약 이거 안 주면 오토바이 탈 거라고 협박을 하더라고 사실 남친이 오토바이를 타는데 제가 없을 땐 절대 안 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저는 아침에 출근한다고 기차 타고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2만원 내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아 아들이라 쳐도 진짜 못돼 처먹은 아들이니 보니까 쓴이가 헤어지자고 하면 나 바로 죽어버릴까 이렇게 협박할 것 같은데요 이거 좀 위험한데 혹시 가스라이팅 테스트 해본 적 있어요? 가스라이팅 테스트가 어떤 거죠? 아니 근데 그런 테스트도 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님아 지금 그렇게 좋다고 웃을 때가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가스라이팅 제대로 당한 것 같은데 너 진짜 위험하다고 남친도 남친이지만 아마 걔네 엄마는 더 심할걸요? 이 썩얼냥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는단다 야 하여튼 사진 보내줄 테니까 올려줄 테니까 이거 보고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해보는 가스라이팅 자가진단 테스트 하루 중 그 사람과 만나는 시간이 50% 이상이다 코로나 시대에 나는 그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째 사라진 것 같거나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사소한 것이라도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결정을 내리기 너무 힘들다 돌이켜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질 않는다 그 사람과 관계를 멀리하려고 할 때 그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거지같은 공격이 들어온다 지금 보니까 저한테 해당되는 게 되게 많네요 꼬꼬 어때? 이걸로 검색해보니까 최저가 4만 5천원 최고가 6만원인데 평균 5.5만원 5만 5천원이요 그런데 뭐 12만원 뭐야 이게 이게 맞죠 특실에다가 제일 비싼 시간대인 금요일이라 해도 금요일이라 해도 12만원은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 그게요 저는 꿀스테이로 하는데요 앱에서 결제 안 받아주면 전화로 예약을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결제를 했거든요 12만원씩 야 다른 것도 놀랍지만 대구에서 매일 수원까지 출퇴근을 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대단해요 그게요 아닌 게 아니라 이러다 정말 사람 죽겠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서 더 이상 나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나 안 보고 싶냐고 이러면서 막 화내고 삐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야 그 남자 배려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일주일에 6일이면 스니가 거의 수원에서 살고 있다 이건데 숙박이나 데이트 비용 장소까지 여친이 다 알아서 한다고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남친은 뭐 하는데요? 뭐 맨날 앉아가지고 바다 처먹기만 합니까? 그러지 말고 남친한테 대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 쳐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지금 제가 대구 사람인지 수원 사람인지 헷갈려요 데이트하자 이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모텔에 가자고 해요 아니면 PC방 그러니까 모텔에 컴퓨터가 없는 경우 말이죠 불병을 하면 전혀 이해를 못해줘요 뭐? 아니 그냥 나랑 같이 게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버럭버럭 하는데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거 추구도 안 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같이 안 해주면 엄청 화내고 그래요 이런 말 기분 나쁘겠지만 그냥 여기서 헤어지면 안 돼요? 아무리 양아치 같은 남자라 해도 보통 남자라는 놈들은 말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돈 같은 거 뭐 양아치 같은 놈들은 지 가오도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만약 이미 제 동생이라면 월터를 다 깎아서라도 주저앉혔어요 그게요 안 그래도 저 매일매일 수십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할까? 뭐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고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도 그래요 저를 처음 봤을 땐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이거 고마워서 어쩌냐? 그래 뭐 어쨌든 잘 쓰마 이러셨는데 이제는 전화통화로 신발 하나 사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거기다 남친의 전여친 이야기 같은 걸 막 하면서 마치 현재의 여자인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팍팍 풍기고요 또 그러면서도 어제도 그랬어요 너 며느리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진짜 알 수가 없네요 야씨 모전자전이라더니 염치 없는 건 유전인가 봅니다 만약 결혼하면 시짜질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건 그냥 손절하는 게 맞아요 인생 조진다고 나중에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할 거라고요 저기요 님 죄송한데 도대체 연애를 왜 하는 거예요? 사람 아닌 거랑 평생 그러고 지낼 거냐고요 이거 누가 봐도 개쌩 양아치의 기생충인데 도대체 뭐해? 아니 뭐 약점 잡혔어요? 왜 이러는 거야? 그게 안 그래도 저희 사장님이 인간 기생충이라고 하셨거든요 빨대 꽂아가지고 쪽쪽 다 빨아먹는 것 같다고 절대 만나지 마라 이러셨는데 이제는 아이고 결국 그렇게 됐냐? 뭐? 그 사람들 때문에 빚도 냈다고? 얼씨구 이러면서 저를 엄청 혼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입니다 더 이상 관여가 안 돼요 근데 명심해요 남친 때문에 빚까지 내고 있는 거라면 이건 절대 정상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 아니라고요 근데 님이 이게 사랑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쓴이는 말이죠 반드시 꼭 상담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디 이런 기행은 여기서 끝내고 진짜 제대로 된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야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남았어요 나머지는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이야 진짜 불쌍한 걸 넘어서 참 그래요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